나를 전화해 주셨습니다. 잘 갔다 와! 엄마 나 좀 해 볼게. 아, 힘들어. 그리고 넌 뭐야. 귀여워. 잠깐만 그거 좀 찍어. 나는 이렇게 찍어버리고.. 이거 너무 짜지! 그럼. 응. 이제 그전에 한번 놓고 나면. 한번 찍어봐요. 여기로 갈리라. 응. 택배를. 그니까. 여기가 TV를 안 했길래? 막으로 몇 시에 남겼냐? 응. 일단 알겠다고. 그래서 1시 이제 전에 내자가 왔어요. 이제 당일 택배 받으실 수 있는데. 잃어버릴 수 있겠네요. 디디. 잘 갔다 왔어. 뒷가자. 가자. 아이고. 성격 급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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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급해. 아이고. 성격 급해. 'll be food списtha. 어 star. 하하. 아 menu 눈은 망치ada. 나는 5시에. 어기. 돌 Elijah. 아래. 아 때있지도 않아 오 간다 오빠 화면 좀 크게 해줘 응 인사봐야 돼 이제 윤석민이었네 제목이 저 주특한 브라질이한 김의 그 눈 앞까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전국님이 그때 내가 신화를 안 먹다 밥 다 먹어야 돼 밥 안 먹어야 돼 밥 잘 먹었다 밥 잘 먹었다 전국만이 먹는데 또 야가 먹는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먹지? 저는 뭐 응? 여자? 오 설마 고음을 딱 붙여있으면 되겠지?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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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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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ínea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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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ed 띠이 concret 에너지 2 프랑스 띠이 از 고춧가루 맛있어 도시 느낌이 나네 주구 다음날 다음날 지면리 부모님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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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달력이래. 나 책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책상이 없어. 맞아. 바흐넷 달력이래. 너무 괜찮지 않아? 이거 거울이래 오빠. 간다. 손 하나 매대고 있어. 고마워. 고마워. 얼른 오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맛있어? 먹어봤어? 응. 두 개 있었으면 바로 두 개였을 때. 당연하지. 세 개도 아닌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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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신혼부부가 같이 결혼하면 살찌나? 지수 밖에 없대. 근데 나는 밤에 뭐 먹자지 진짜 안 하지 않아? 그치? 오우 굿이 아주. 완벽하게 끓이셨네요. 아저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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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다리 맛있고. ยัง. 요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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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파 닭다리를 다 넣어줍니다. 계란 청양고추 과정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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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아 계란말이 기름 양파 양파 오늘은 양파 매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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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밀가루 한번 더 먹어볼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식당 김치찌개 김치찌개 담백질의 물건이 쎄쎄 시키라고? 쎄쎄 시키라고? 왜 이렇게 귀여워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네. 이거 졸려. 추가 왜 안 했냐고? 원래 많아 여기. 봐봐. 이거 어떻게 봐. 길이 내려가. 이거 싸먹으면 맛있지. 사 먹으면 소리 아프겠다 김민철 3단계 더라고 2단계 했거든 귀엽다 귀여워 여긴 2단계 오빠가 두 개 다 놀 수 있어? 응 얼마나? 많이 응 내 거는 매운 거 내가 원래 밥이 없나? 따로 주시겠네 보물한테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아네 너희 뭐해? 나 우리 집들이 좀 집들이? 응 어디서? 진짜 좋다 좀 할 말이 없네 좋지? 와 행복해라 가까이 가도 돼요? 얘도 친구를 좋아해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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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인냄새 귀가 나갈까? 엄마랑 나갈까? 밖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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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길이 갈까? 갈까? 산책 간다. 산책! 산책! 이리 와! 나만 한 잔 들어왔게. 그냥 간단하게. 미리 먹고 싶은 예능 같은 거 보던지. 치즈. 왜냐면 크게 먹고 싶어. 이렇게 이래? 3시리즈가 막. 네가 해. 가위바위보! 이겼다! 졌다! 네? 왕복 성공하면 그냥 바로 앉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해줘서 그래. 이게 흥분하지?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 편덤입니다. 몇 통째냐 지금. 아니야. 다섯 통 밖에 안 먹었어. 아들 엄마 갖다 할게. 귀여워. 이렇게 입고 갑니다. 여기 부츠 바야 양말. 오픈아. 너무 좋아. 다섯. 이렇게 이리 와. 다섯. 꼬마킹 파란다 진짜 맛있다. 향리라도 나라고 그런 거 나 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도 약간 다음 주에 땅볼이 놀아 주위에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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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지? 아, 입맛이 소중한 것 같은데? 응, 입맛이 이만 아, 어떡해? 난... 진짜 롯밥 롯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래버랜드다 아, 여기 이렇게 파트가 있어? 아아... 네 음 이거 집에 가려주는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게... 뭐? 아, 그거 맛있대 근데... 이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거 해? 그거랑... 맛있겠다 얼마 만에 커피야 맛있어?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근데 맛은 추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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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네 근데 이거... 나를 담당하게 해 엄마 왔다! 헤헤헤 왜 검은통 3개가 안 보이나 했논 오빠야 뭐하고 있었노? 아이고 키리 있노? 네 오구오구 찾았어 산책 가자 아빠가 산책 안 시켜줬드나 응? 꾸리꾸리 뽕 뽕 진짜 귀여워 스노잉 진짜 오랜만이다 스노잉 쇼킹합 쇼킹합 시켜서? 응? 안녕하세요 맛있을거에요 이거 맛있을건가요? 어때? 미쳤어 수영이 너무 맛있다. 오랜만이다. 진짜? 응. 좀 더 시켜먹었어? 응. 이게 발쎄 극스로. 와, 지금 어떻게 가나? 잠깐만 있어봐라. 응? 잠깐만 있어봐라. 바이. 입어볼게. 응, 되게 아름다는데, 옆에 아야네. 내려가. 가락국수. 한 번 더 시켜먹을 때. 다리. 가락국수. 가락국수. 고기. 가락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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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貼 Kens Florida. 너무 괜찮은데? 미미야 보관하냐? 알아서 그랬는데? 귀여워 현재 시각은 6시 3분 화이팅 엄마 운동 가야되는데 그거 주시지요? 엄마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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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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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fordi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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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이 나오면 너가 이길 수도 있어 아 아 Grease 아 끝부리면 그냥 무조건 이거네 아 근데 뭐서는 내가 할 줄은 까먹는 거 같아 ㅋㅋㅋㅋர Attab 볼 때 볼 때 아 아 아 반면 4목을 기록하고 절대 끓였다 으르뜸 예상 1,000번 1,000번 2,000번 5,00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